오토베이를 딱 가면은 여기 보이시죠 오일이지 오케이 가솔린이 이제 엠티 리플레이스 잇 자 그래서 요거 두개를 더 구해야 됩니다 이거 찾는 게임인가 그렇게 어려운 게임은 아니구요 아 이게 뭔지 모르겠네 근데 어 뭐야 왜 왜 왜 왜 왜 죽었어 하아 소드님 파타파타 아씨 왜 죽었지 와씨 아니 귀신 좀 농간 농간 하려다가 당했네 아 귀신 농간 하다가 당했습니다 자 소드님을 위해서 잠깐 놀라게 자 요기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야됩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죽습니다 원래 이렇게 공포게임은 이렇게 장난스럽게 해줘야지 그래야지 쉽게 깰 수 있어요 네 공포게임이라고 막 이렇게 무서워하시고 막 그러시면 안돼요 네 아셨죠 여러분 절대 공포게임이 어려운 게임이 아닙니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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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솔린을 못찾았는데 가솔린 어딨는거지 아씨 가솔린을 찾아야 되는데 가솔린 어딨을까요 가솔린 혹시 가솔린 어딨을지 아시는 분 대가리 적있네 어 뭐야 저 뒤에 사람도 있네 저거 뭐지 방금 사람 한명 지나갔잖아요 저거 뭐지 오씨 대가리 쫓아온다 빨리 갔다 빨리 가야겠다 오씨 갑자기 사람 지나가니까 약간 소름이 돋네 약간 소름 돋았어요 약간 많이는 아니고 그냥 조금 아 이 밧데리로 될까 자 지금 특수효과 제가 넣고 있습니다 일부러 걷는 것처럼 그죠 특수효과 쩔죠 해고 좋아좋아 빨리 도망가 냉큼 뛰어 자 백스탭을 한 이유는 조금 더 빠른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죠 파타파타 파스 패스워드님 파타파타 잠깐만 이쪽 아니었던거 같은데 야 씨 큰일났다 오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닌데 어 여기 아니고 여기였나 여기 아니야 여기였고 어 여기 아닌데 여긴가 어 여기 아니었던거 같은데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다 빨리와 어 왜 왜 아 씨 길을 길을 잃었어 길을 아 길을 잃었어 아 손가락 아파 American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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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아아아 린츄님 어서오세요 아니 앞으로 올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앞을 보고있었는데 아 근데 이제 이 게임에 놀라는 요소는 다 아시잖아요 아시잖아 근데 아직 가솔린을 못 구한 게 좀 그렇죠 가솔린이 어디 있을까 가솔린을 구해야 되는데 오오오 아 배고프다 큰일 났다 안녕 대가리야 안녕 대가리야 그러니까 제가 먹방도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제가 또 먹는 것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안타깝네 어 푸웨님 어서오세요 갑자기 아프리카에 사람이 늘고 있다 어 어어어 어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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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흐어어 흐어어어 흠 o으 흡 흡 이야아 잘 뛰고 있죠 아 흡 아재 지능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죠 저는 아프리카에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머리가 똑똑해지는 비상한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얼굴 아까 못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얼굴 이따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굴 또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서비스를 해야죠 그죠? 네 얼굴 제가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여기서 왼쪽 오른쪽 오른쪽 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쵸 다시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돌고 바로 또 오른쪽 돌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돌면 됩니다 자 자 이렇게 자 얼굴 개 이쁘다고 하셨는데 어 자 지금 얼굴 개 이쁘다고 하신 분들 다 배우자 저런 얼굴 만납니다 네 다 얼굴 저런 얼굴 가진 배우자 만날 거예요 네 욕 아니에요 이쁘다 그러셨잖아 이쁜 사람 만나면 좋은 거지 이 이쁘 사람 만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여기거든요 여기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으로 월월 소리는 아 개를 못 보셨구나 자 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왼쪽에 이제 개 나옵니다 왼쪽에 어 여기 보셨죠? 네 개 보셨죠? 저 개가 쫓아오는 거예요 자 이제 가솔린만 찾으면 되는데 아 가솔린을 어디에 찾지 도대체 아 가솔린을 찾아야 되는데 아 자꾸 뭐가 쫓아와 돌 수도 없고 어 저 위에 올라가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애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아 저 위에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어 못 먹었다 아씨 바테리 못 먹었다 하늘에 있는거 저거 어떻게 먹는거지? 저 집 위로 올라가는건가? 파타파타 어 손님 파타파타 아하 아하 아프리카 하이란 뜻이죠? 어서와라 친구들 어 지금 공포게임 중인데 어 나는 안 무섭다 어 나는 안 무서운데 너네는 무서울거야 어 조심하면서 봐라 어 어 이거 아까 없었는데 여기 갑자기 또 생겼네 고맙다 어 어 어 어 게임하면 무서울 것 같애 게임은 안 무서워 이거 어 아 안 무서운 게임이에요 어 어 어 이런거에 무서워하려고 하십니까 어 살면서 무서운게 얼마나 많은데 어 아씨 여기 안 가진다 으악 떨어져 아아씨 가솔린 어딨어 아씨 가솔린 어딨어 직관적으로님 어서오세요 자 가솔린부터 찾읍시다 아 나 가솔린부터 찾아야지 일단 위치를 다 알아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스크린 муж 커버 리리리 리리 이 띠니리리 리리 리리 띠니리리 띠니리리리 띠니리리리리리 띠니리리리리리 이야 기가 막히죠 파타파타 여기 후진도 또 하고요 아 어디에 막 숨겨져 있나 이런데 막 숨겨져 있나 어 뭐 먹었다 아씨 아무도 아니네 이런 또 수풀에 들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 아씨 막혀있다 아씨 보여주지마요 아 가솔린 어딨는거야 진짜 아 여러분 가솔린 어딨는걸까요 어 여기 아 여기 어 여기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는거지 저기 올라가면 될거 같은데 저기 어떻게 올라갑니까 일로 해서 이렇게 점프도 뭐이씨 어떻게 올라가는거야 아씨 또 쫓아오네 안녕 아 저 위에 올라가는 방법이 있을거 같은데 자 항상 길을 찾을때는 그 요거를 요렇게 따라가주면 됩니다 요기를 요기 동굴이 있구나 이쪽 동굴로 가야되는데 동굴을 이쪽 집을 넘어서 오케이 길 찾았어요 길을 찾았어 슬렌더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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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했었는데 어제 했어요 어제 어제 했는데 한 몇개 찾았더라 여섯개 찾았어요 여섯개 아하 아하 여러분 어서오세요 너무 징그러워요 어 너무 징그럽구나 자 원 투 이야 놀랐죠 난 여러분이 놀란걸 알고있어 자 큰일났다 이거 쌈싸먹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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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지금 못찾은데가 요기 미루 미루 아닌데 아 미루 아닌데 아 미루 아닌데 분명히 저 위에 끝이 왜이러냐면 끝이 슬렌더맨 비슷한거에요 끝이 왜이러냐면 이게 내용인지 스토리가 있어요 어 남자가 남자가 실종이 된거에요 실종 전단지 포스터가 붙어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못 나왔다는거죠 또 저기 또 쫓아오네요 자 갑시다 갑시다 어씨 근데 배터리가 없네 마이크 소리요 마이크 소리요 마이크 소리요 원래 공포게임은 마이크가 좀 작아야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놀라야되기 때문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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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놀랍지 않은데 여러분이 놀라도록 일부러 마이크 소리는 좀 작게 한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이크가 큰걸 원하신다면 그래도 마이크가 큰걸 원하신다면 제가 마이크 소리를 좀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쪽으로 가면 되나? 아씨 여기 또 못가는데 자 지금 가솔린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력이 너무 부족한가? 아 노력이 부족한가봐 아 일로 안내려가죠 또 심지어 일로는 내려가지나? 아씨 안내려가지고 아씨 여기도 안내려가지고 어 여기 밧데리가 생겼네 아 어디로 가야되지 저게 가솔린인가? 아닌데 요렇게 VR VR이 뭐에요 VR 왜? 아우 어 야 너 왜 여깄니? 어 야 너 왜 여깄니? 잠깐만 쟤 텔레포트 썼네? 와씨 텔레포트 썼어 아씨 안간데가 어디지? 아 아 저 위에 어떻게 올라가는걸까? 같은.. 같은 길만 돌아다니는데 푸에에님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나도 무서우니까 그런거에요 에? 알았어요? 나도 무서우니까 같은 길만 가는거에요 나도 사람이라고 오우 오우 자병신청님 파타파타 오우 영롱해요 영롱합니다 갑시다 렛츠고 렛츠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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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가솔림만 찾으면 돼요 가솔린 여러분 가솔린 찾는거 좀 도와주십쇼 한번만 도와주십쇼 한번만 도와주십쇼 가솔린 이런 골목 이런데 있나? 좀 찾아볼까? 둘러보면서 잠깐 대가리 여기 들어온거 아니지? 어 대가리 여기 들어온거 같은 느낌인데? 하나도 안무서워요 하나도 안무서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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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가면 저번에 배터리가 있었던거 같은데 없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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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여기, 배터리 없으면 개낭비인데 어, 오케이 있죠 역시 나의 기억력은 역시 나의 기억력은 개꿀이군 방향치라니, 누가 방향치라는 건가? 지금 일부러 딱 와가지고 맞췄잖아요, 여기 있는 거 지금 내가 가솔린을 못 구해서 그런 거지? 가솔린만 구해봐 다 죽었어? 내가 이 게임 깨고만다 내가 오늘 밤을 새서 잠깐 밤새면 안 돼 밤새면 안 되고 내가 오늘 이 게임 깨 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거요? 어떤 거요? 불이 안 꺼져요 불 끄고 달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불 끄고 달리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갑자기 앞에서 얼굴이 덮칩니다 네, 갑자기 덮치기 때문에 불 끄고 달릴 수가 없어요 자, 지금 3개 구했죠 3개 구했는데 이제 가솔린만 찾으면 됩니다 가솔린 아, 가솔린 어디 있을까 아 아 그 PT, PT 그거요? PT 그거는 사일런트 힐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 사야되요 사야되는데 지금 아이, 개다 왈왈왈왈왈왈왈왈 억 benefit 벽 갓 тут 버논 이 unexpectedly 안 될 데 아씨 아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 아 감사합니다 부회님 가솔린 어딨을까 가솔린 가솔린 어딨을까요 가솔린 에이 내 방송을 여자가 왜 와 내 방송에 여자 안와 어 여기 안왔던 데 같다 여기 안왔던 데 같은데 어 왔던 데구요 왔던 데네 자 저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등반을 어떻게 하는거지 여자분 이에요 아 또 여자분도 잘해 드려야지 여러분 여성분은 잘해 드려야 됩니다 자 여성분을 위해 팬서비스 팬서비스 여성분을 위한 팬서비스 한판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종됐다는 포스터가 나오죠 엔딩입니다 엔딩 저게 진엔딩이에요 진엔딩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방금 저게 진엔딩입니다 아 근데 진짜 가솔린 어 일로 올라가는건가 어 일로 올라가는건가 보다 와 대박 찾았다 찾았다 와 찾았어 와 나 개똑똑해 진짜 와 끝났네 게임 깼네 오케이 가솔린 찾았네 오케이 가솔린 찾았네 뭐가 있길래 이렇게 그elujah 아 wj.k.끼가 있나 뭐가 자꾸 킁킁대네 허언증이라니 이번엔 깼잖아 이거 봐 이거 봐 깼잖아 이건 이건 깼네 이건 야 이번엔 진짜 깼다 아 잠깐만 얼굴 쫓아온다 아씨 얼굴 쫓아오면 안되는데 지금 여러분은 고품격 공포게임 방송 제우스의 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가리야 쫓아와라 방금 돼지 우는 소리 아니었고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깼어요 이제 중요한건 게임을 깼다는 겁니다 사실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긴 한데 깬 것 같아요 보세요 어 누가 자꾸 문을 두들겨 얼루와 빨리와 빨리와 와 아이템 풀이다 풀 아이템 풀 아이템 풀이죠 참 뒤에 쫓아오고 있는건가 어씨 뒤에 쫓아오는 느낌인데 우리가 어어 뒤에 쫓아오는 느낌 오케이 타이어만 걸면 끝 야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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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간 한시간 걸렸네 한시간 깨는데 여러분 깨는데 한시간 걸렸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게 잘하네 이정도로 잘하면 뭐 프로게임을 해도 되겠네 보세요 이제 다 깼어요 아이고 쉽다 아이고 쉬워 음 게임이 무섭지도 않고 쉽고 아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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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악 bgm 바뀌는거 알고 있었구요 음 게임이 무섭지도 않고 음 이거하고 뭐할까요 게임이 없는데 이제 이거하고 무슨 게임하지 또 공포게임 또 하나 또 할까요 어제하다가 어제하다가 못한 그거 할까 그 뭐지 그 뭐지 그거 슬렌더맨 아 어제 깨다가 못깬 슬렌더맨 할까요 슬렌더맨 아 슬렌더맨 하려면 좀 당을 충전을 좀 해야되는데 아 잠깐 슬렌더맨 할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머리가 캄캄해지네 길이 여기였나 눈앞이 캄캄해지고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막 그러네 아 오늘 가벼운거다가 자요? 알겠습니다 이거 그냥 오토바이만 타면 끝나는건가요 게임? 아 일단 다 모았거든요 다 모았는데 You don't still open a fence door 뭐라.. 뭐라고 씨부린거지? 방금 뭐라고 씨부린거에요? 파타파타 파타파타 이거 그냥 들어가서 문만 열면 되나? 오토바이 타고 왔어야 되나? 배구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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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오렴 안뇨 배구리아 배구리아 쫓아오렴 안뇨 아니 왜 야 이거 재료도 다 부여왔잖아 아니 오토바이 타고 왔어야 되나 아니 여길 나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아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오케이